아버님, 막내 처제 데리러 나가셨던 거예요? 막 들어오더라고. 그럼 저는 호진을 데리고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그래. 쉬게. 다녀왔습니다. 너는 아빠가 그렇게 연락을 했다는데 저긴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가서 뭐 하다가 이제 들어오는 거야! 여보. 너 때문에 나 지금 뒤지게 혼나고 있는 중이다, 야. 엄마 배불렀었던 거 기억나냐고. 네가 물어봤었잖아, 왜. 그거 왜 이제야 얘기하냐고 엄마가 지금 나한테 나야. 나영진! 자, 봐봐, 봐봐. 이 사진이 엄마가 너가 줬을 때 찍은 거야. 배 엄청 부른 거 보이지? 어. 아휴, 우리 엄마 많이 힘들었겠다. 그것도 안 힘들고 애 낳는 엄마가 어딨어. 얼굴 볼 생각에 날짜 손꼽다 보면은 힘든 것도 몰라. 그러니까 하나 낳고 둘 낳고 세까지 낳았지. 그랬구나. 그게 궁금하면 엄마한테 물어보지. 언니는 왜 찾아가?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간 게 아니고. 언니 일하는 데 가봤다가 그냥 말끝에 나온 얘기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.